권력이라는 것이 참 질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1차 tv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전편을 봤거나 아니면 끝난 다음에 녹화본을 보셨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에서 좀 특이한 상황 꼭 정신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나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느끼신 분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권력이라는 것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많은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스스로 내놓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도 사퇴 요구는 해당 행위에 또 반민주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체 논의가 됐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의사들 미국 의사들이 인지장애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tv토론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서 인지장애 검사 이것도 여러분들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걱정하면 인지장애 검사를 받아서 공개를 하면 좋은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제가 내보낸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의사들이 나서서 인지장애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면 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런 의사들이 인지장애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간주를 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이제 mmse 인지기능을 평가하기에 늘리 사용되는 간단한 검사인데 5분의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5분의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외신이 도착했는데 이 파킨슨병 전문의가 올해 백악관을 8번 방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외신을 전하네요 파킨슨병이 뉴욕포스터가 여기에 신경과 전문의 케빈 케너더 박사가 지난해 8월 이후 지난해 8월이네요 백악관을 8차례에 걸쳐 방문했다는 영국의 가디언 보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뉴욕포스터가 6일 날 보도하고 영국 가디언 보도가 7일 날 나오고 이 케빈 케너더 박사는 월트리드 국립군의료센터 소속의 파킨슨병 건의자다 파킨슨병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개 손발 같은 게 많이 떨리는 것을 현상하는데 지난해 8월 이후에 8번 방문했고 지난해 3월 말에는 월트리드 병원과 백악관을 잇는 연락책인 맥은 나스워시가 아마 주치일 겁니다 7번 만났다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날 방송된 ABC와의 인터뷰에서 인지능력 및 신체검사를 받아 공개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매일 국정수행을 통해 검사를 받는다 누구도 내게 인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5분에서 10분 걸리는 그런 인지장애 검사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브락 오마바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오커너 주치의와 대통령 가족이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숨기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사태 여부도 결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파킨슨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 보니까 초기 정상은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지고 TV를 볼 때 입이나 손에 미시한 떨림이 있고 얼굴 표정이 감소하고 안정 시에는 떨림, 운동완만, 최이불안정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보행장애, 치매정상, 인지기능장애 이런 장애들이 따르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손이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파킨슨병의 진행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병의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초기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미국민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여러분들 걱정하는 문제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은 미국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차기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당선되냐에 따라서 대외정책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킨슨병 전문가가 지난 8월 이후에 8차례나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소식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